저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세레모니 있잖아요. 그때는 조금 얼버버리셨던 걸로 기억을 나는데 오늘 그럼 결정해서 오셨는지 궁금하네요. 아 네, 오늘은 확실히 고민하고 있는데요. 약간 예고편으로 한번 알려주실 수 있나요? 아니요, 이따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뭐예요? 진짜 오, 안 맞네요. 인사도 안 맞아. 이렇게 본격으로 인사해야죠. 저희는 조금 더 친근하게 선수분들께 다가간다는 의미에서 아니죠. 저희의 모티브는 처음 유키즈거든요. 거기도 친근하게 길거리에서 바로 그냥 가는 거거든요. 좀 어색한 게 있지 않았나 싶던데 코스쿠가 가는 곳이면 전국 어디든 신속하게 찾아갑니다. 코스쿠가 간다, 오기호의 조경준, 이효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키즈, 저는 구찬민, 송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준비해 볼 수 있나요? 정원은 다 알고 계세요? 아, 그럼요. 패션만 봐도 좀 오늘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패셔, 잠시만. 오히려, 오히려 못 입으면. 잠깐만, 단추를. 하나만 더 풀까, 이거를? 저희가 이렇게 시상식에 또 왔으니까 또 선수들도 한번 만나보고 미션이 걸려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도 한번 열심히 이 현장에서 선수들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네, 바로 가시죠. 가시죠. 어, 우리 좀 걱정되는데? 아니 오빠가 다 10점 받을 것 같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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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진짜 너무 오랜만에 와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풍경이. 저희도 등록해야 하나요? 저기서 등록을 해야 되는 것 같거든요? 저희도 등록해주세요. 우리 안한테. 그러면 안쪽을 한번. 선수분들 한번 잡아보러 가겠습니다. 이거 뭐야? 다 모이고 계시네? 아니, 친구분도 계시네. 네. 감독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인터뷰를 나눴을 때도 이 상을 너무 받고 싶어 보셨잖아요. 맞아요. 오늘 현장에 와보니까 좀 감회가 어떠세요? 아, 근데 좀 시각하네요. 아니요? 혹시 오늘 올라간다고 했을 때 개명대학교 양궁구 선수들이 감독님한테 뭐 어떻게 얘기를 좀 해 준 것들이 있을까요? 수상 축하한다고. 오. 축하 메시지 아침에 오는데 카톡 다 보내줘서 SRT 안에서 보고 다 좋았어요. 그럴 때 정말 뿌듯하실 것 같아요. 제작원들 위해서. 다들 시상식하면서 옷을 준비를 잘 하고 오잖아요. 룩을 평가를 드리자면 감이 절감으로 드리자면 되나요? 아니요, 아니요. 받고 싶어요. 이름 평가 좋아요. 저희는 10점 만점. 저는 10점. 너무 낮게 드리는 거 아닌가요? 저는 10점 만점에 20점 중이었습니다. 사회생활 했잖아요. 저희를 한번 평가를 주신다면 제가요. 몇 점일지. 10점 만점에 10점. 10점. 우리 모두 만점인 걸로. 네, 만점입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다시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조금 이따가 또 나중에 시간이 되면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선수분들을 찾아봐야 되는데 저희 선수분들이 저희가 했던 선수분들이 안 보이네요. 저기 혹시 박성근 선수 어디 가세요? 아, 그게 있어요? 감사합니다. 인터뷰 잠깐 하실까요? 네네. 잘 입고 오셨네, 오늘. 아유, 느낌 좋네. 오늘 또 너무 멋있게 입고 오셨어요. 저번에 저희가 봤을 땐 도복을 입고 계셨거든요. 그때도 너무 멋있었는데 오늘 또 다른 느낌이네요. 아, 네. 맞습니다. 저희도 같이 차려 해보았는데 어때요? 저희도 좀 칩니다, 오늘. 오. 그때랑 또 다르죠? 어때요? 10점 만점에 몇 점? 10점 드릴게요. 근데 아까 보니까 친구분들이 같이 오셨더라고요. 천안에서부터 그럼 같이 올라오신 건가요, 오늘? 네네. 축하해주러 같이 여기까지 오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같이 와준 친구들에게 한마디. 그동안 같이 운동하라고 너무 고마웠고 앞으로도 열심히 높인 자리에서 만나죠. 아,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세레머니 있잖아요. 그때는 조금 얼버버리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오늘 그럼 결정해서 오셨는지 궁금하네요. 아, 네. 오늘은 확실히 정해서 왔어요. 아, 네. 약간 예고편으로 한번 알려주실 수 있나요? 아니요, 이따 보여드릴게요. 인터뷰 잠깐 짧게 보낼게요. 의상 고민하시더니 오늘 정장을 아주 빼고 오셨어요. 저번에 여쭤봤는데 정장 많이 들고 오신다고 해서 정장이 제일 나을 것 같아서 정장을 불렀습니다. 운을 위해서 맞췄나요? 아... 아니요? 아니요. 그건 아닌 걸로. 시상식에는 드레스 코드가 중요하잖아요. 네. 오늘 태훈 선수님의 드레스 코드를 딱 보니까 몇 점 드리고 싶어요? 10점 만점에 5점? 왜요? 너무 고대. 저는 10점 만점에 10점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대인답게. 아, 고대인답게. 저희 드레스 코드 한번 평가해 주시겠어요? 저도 오늘 시상식을 위해서 조금 오늘 너무 멋지게 입고 오셔서 저는 10점 드리고 싶고 아, 10점. 너무 또 이쁘게 입고 오셔서 한 7점 드리고 싶어요. 아, 그런 건 아닌데? 저희는 이제 조금 있으면 시상식 시작하기 때문에 시상식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태훈 선수를 만나러 오겠습니다. 오늘 정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 감독님. 근데 저희 잠깐만 인터뷰 한 번만 해도 될까요? 굉장히 멋지신데요? 감사합니다. 그때 트레이닝복 입었을 때랑 진짜 다른 모습이세요? 그때 또 정말 지도자 같으셔서 멋있었는데 오늘 또 수상자 같은 모습이셔서 너무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물어봐야죠. 저희가 사실 미션이 있는데 아, 맞다. 오늘 드레스 코드가 이제 저희는 혹시 어떤지 점수를 한번 내게 주실 수 있을지 저희가 약간 바바리맨 느낌으로다가 약간 10점 만점에 저희의 모습을 바바리 코트 별로 안 좋아해서 아, 네. 9점? 아, 저희 둘 다 9점인 걸로? 아, 감사드립니다. 오늘 진짜 하실 건가요? 그.. 이거 있다가 너무 자주 해서 선수분들이 어퍼컷 하시라고 막 그랬었는데 오늘 그럼 어퍼컷으로 수정을 한 번 하시는 건 어떠신지 안 하는 건 어떨까요? 저희가 그때는 상을 드리러 갔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진짜 모셨잖아요 또 감회가 조금 다를 것 같은데 어떠세요? 이런 자리가 자주 있는 건 아니니까 영감되고 감사한 건가요? 어벙벙 하신 그런 느낌이에요? 선수들 훈련하고 있는 시간인데 저만 또 여기 와 있는 것도 조금 신경을 쓰이고요 진짜 여기서까지 선수분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너무 진짜 참 지도자시다 그런 느낌이에요 네, 괜히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 다시 한 번 수상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10점을 받으면 기분이 좋아야 되거든요 오늘 저희 나름 잘 입고 온 건데 특히 저희가 인터뷰했던 분들 중에 입담이 좋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분들의 재치를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저희는 잠깐 기다렸다가 선수들 시상식 끝나고 나면 한 분 한 분 인터뷰를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야 돼요, 오늘 오빠 이런 얘기 없었잖아요 아니, 나 오늘 가야 돼 알바는 해야지 수고 잘 가 저 혼자 남았는데요 더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여기 오, 뭐야 저는 빈자리를 놓입니다 나 오히려 좋을지도 대학 스포츠 이르면 단 하나의 실상식 영상을 통해서 함께 만나보십니다 편안하게 몸을 끌고 실상을 하고 계시거든요 네, 많으셨다는 이야기도 함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희가 스스로 소문문 시원소사 최신옥 X1 X2 einmal의 average 선수들이 프로대학교 김태용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수상을 수상해서 200만 원 상금을 받았잖아요. 혹시 이제 끝나고 어디 좋은 데로 가시나요? 아직 들어온 게 아니거든요. 아직 안 들어왔어. 돈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냥 늦게 제가 고민을 하고 선금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이 상금이 있다는 사실은 아셨나요? 네 알았어요. 알고 계셨고요. 아 말씀을 드렸나 보네요. 마지막으로 우리 태훈 선수에게 훌륭한 선수로 자랑하라고 아버지로서 이렇게 한마디 최선을 다하고 있는 아들로 알고 있고 근데 올해 드래프트가 있기 때문에 드래프트의 좋은 성적으로 1라운드 1순위를 갔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항상 최선을 다하는 모습 멋있습니다. 그러면 김태훈 파이팅! 수상가신 최현민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현장에 와서 상을 받았는데 마음에가 남다를 것 같아요. 저뿐만 아니라 너무 멋있는 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요. 저도 같이 시상식에서 즐길 수 있어서 좋았고 또 영광스러운 상까지 받아서 더 뜻깊었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예쁘게 입고 오셨잖아요. 저는 어떤가요? 점수 한 번만 매겨주신다면? 10점 만점에 10점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4TV랑 같이 우셨는데 아까 하셨지만 한마디 아빠한테 한마디 그러면 비록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지만 도와주시고 항상 귀여워주셔서 감사하고 이번엔 아빠가 엄마 말을 잘 들었으면 좋겠고 사랑합니다. 오늘 너무 축하드리고 내년에는 최우수상 받을 수 있기를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원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모두 축하하다가 그래도 이렇게 쿠스프 어워즈 현장에 왔는데 느낌이 좀 어땠나요? 확실히 현장에서 상 받는 게 더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저희가 그때 또 대전대학교에 봤을 때랑 다르게 정말 멋있게 시상식에 맞춰서 입고 오셨거든요. 룩의 컨셉이 있을지 커피팀에서 구두도 챙겨올려 했는데 정신이 없어서 까먹어가지고 버거지금 나오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나름 시상식이라서 오늘 좀 다시 입고 왔거든요. 패션을 좀 10점 만점으로 표현하면 몇 점일지 그래도 10점 그렇다면 제 점수는 어떻게 되나요? 아무래도 같이 인터뷰한 정이 있기 때문에 10점 부점 극점 부점 일단 또 공항으로 가셔야 되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이 자리를 떠나면 새로운 출발이잖아요. 앞으로의 각오 다짐 한마디 오늘 국내 시합뿐만 아니고 해외 시합도 더 덜 뛰어가지고 다음 올림픽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올림픽 무대에서 금메달을 딸 수 있는 그날을 저희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점 만 파이팅! 저희 정찬이 선수 제 인터뷰 잠깐만 설치해주세요. 오늘 수상 너무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상패도 받고 상금도 받을 수 있어요. 이 상금 어떻게 쓰실 건지 학교가서 후배들 맛있는 거 사주고 가족들 맛있는 거 사주고 어떻게 쓰세요? 저는 혼자 여행 떠나겠습니다. 혹시 어디 생각하고 계세요? 일본 오사카 제주도는 혼자 다녀왔고 일본 다녀올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멋있게 차려입고 오셨어요. 네. 시상식이라서 이렇게 차려입으신 거예요? 신호도 같이 정점이 온다고 해서 본인의 오늘 패션 점수에 정수를 준다면? 한 6점 왜요? 왜요? 별로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너무 잘 어울려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어때요? 제 10점 만점에 몇 점? 10점이요? 완벽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수상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집에도 조심히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저 너무 완벽한가 봐요. 어떡하지? 저 만점인데요? 거의? 거의 확정 아닌가요? 규칙을 조금 바꿔보는 거 어때요? 고 득점자가 가는 걸로 강원대학교 최진호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현장에서 상을 딱 받게 됐었는데 소감이 또 어떤신가요? 그때 인터뷰하러 오셨을 때는 이런 느낌 못 받았는데 여기 오니까 사람도 많고 긴장도 되고 큰 상이라는 걸 다시 한 번 느끼게 됐습니다. 오늘 그리고 또 상금도 300만 원 어디에 쓰실 생각이신지? 좋은 일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기부하시나요?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고요.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돈 좀 쓰겠습니다. 저희도 주변 사람에 좀 들어가네요 오늘?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시상식 OOTD에 잘 맞춰서 오신 것 같은데 저희가 감히 점수를 매겨드려도 될까요? 어우 예. 참떡지 않아요? 아니요. 아니요. 15점 꺾어있지 않아요? 감사합니다. 반대로 이제 최진호 선수가 저희를 봤을 때 룩은 좀 평가를 하자면 몇 점일지? 저희 상처받지 않거든요. 16점. 16점. 오늘 또 이 자리에 부모님께서는 또 못 오셨지만 이 자리를 빌려서 사랑하는 부모님께 한마디 엄마 아빠 내가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된 거는 엄마 아빠가 이제 많이 도와주고 응원해줘서 그런 거 같아. 2024년부터는 이제 더 잘한 아들이 되도록 노력할게. 감사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께서도 이 영상을 보시면 정말 가슴이 분필할 거 같아요. 지금 저 속으로 울고 있잖아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강원대 최진호 화이팅하고 마무리해볼까요? 강원대 최진호 화이팅! 수고하셨습니다. 올해 쿠스파가 다 끝났어요. 아이고 저희 또 미션이 있었는데 6개진이 몇 점이 최저 점수? 저희 9점이 최저 점수였습니다. 어쩐지 옷을 너무 잘 입고 오셔가지고 이럴 줄 알았으면 저는 이렇게 입고 오지 않았을 겁니다. 5개월에 몇 점이? 저희 최저 점수 7점 받았습니다. 7점 받았어요. 여러분 쿠스파 간다 시즌 2 저희가 2022상 쿠스파 어워즈 편으로 이렇게 힘차게 출발을 해봤는데요. 또 시청자분들 계속 만나러 쿠스파가 가는 곳이면 어디든 또 가야 되잖아요. 클럽 챔피언십 또 U리그 또 기회가 되면 또 파이널까지 2024년도 힘차게 가시죠.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저희는 쿠스파 간다의 MC 뭐 하는 거죠 저기 저기? 추석해보기 스포츠